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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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인원 교재검사를 지금부터 교재가 안보이는 인원들 위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ㄷㄷ 師 어떻게 준비하지нь 이영자님? 응. 영어단어 집중해야지 친구야 고교 학점제 들어온다 집중 해야지 집중해야지 정상당히이 커옵네요 김건호 씨 어떤 교회 준비 했죠? 2블럭 좋다 뭐야 이거 자동 불러처리 뭐야이거 식구금이야 이거 왜 자동 이거 왜 자동불러 저기 maturity 야 이거 교재 이름이 ev 자동 뭐 아오케이 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유혹의 기술이라서 몰라서 처리됐구나 아 조금 여러분도 야지시 야지시 하네요 아 유혹의 기술 아 좀 좋다 아 좋은게 아니고 정승재 생선님의 숨겨진단 기삿거리 아니야? 오 나 핸드폰인 줄 알았다 작아 자그나면서 핸드폰인 줄 알았어 방송 중이신 것 같은데 하하 예전 하두리 캠 안 열었는데? 어어? 먹고 공부합시다 먹고 아 병행 안되니까 먹고 해요 자 유진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? 당황하지 말고 집착하게 에어팟 프로 나쁘지 않 뭐야 교재 들 줄 아는데 핸드폰 자 교재 없죠? 자 교재 없고 자 아니 잠깐만 어어? 어어? 아 아 아 아 노트북 아 노트북 공부한다?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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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잼민이 이거 뭐야 지웅아 교재 있어?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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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러지하다 아 이상하다 이상해 재웅아 음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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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캠이 좀 성하씨 캠이 좀 일부러 한건가요? 캠이 세로 캠인데요? 성하씨 좀 가로로 바꿔주세요 목 아파요 캠 좀 어이씨 어우 나이스하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처음에 주원자인줄 알았다고 너무 닮았는데 민우형 오랜만이야?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? 안녕하세요 쓰읍 아 불안한데? 아 또 전여친씨군요 이거 씨 시새 모 новые 어우C 6 으아아아아 Hearts 으아하핳 으아 하하핳 아 Gü 저우 너 방송 한번 나와라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 배배민호 형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10일만 6초까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반이 되셨네요 느낌있다 야 느낌있다 진짜 이게 그 집에서 감성 추정을 만드는 거거든 클럽씨 경고 이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려대 27학번 이영자 야 27이면 잠깐 몇살이야? 중1이라고? 와 영라검재민 너 어떻게 나를 알게 된거니 개커면네 진짜 미쳤어 헤이재민 야 리코더는 진짜 인정이긴 하거든 진짜 근데 중학교 2학기 때 리코더 개잘했거든요 저거 아 깨부서워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눈이 움직이잖아 야 홀로그램 아니야? 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? 뭐지?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공부 아 뒷모습 공부법이라고? 어 어어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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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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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 옷을 샀다고? 연주한 씨는 얼마나 되셨어요? 한 3주 정도 그러면 대중적인 곡 아무거나 가능할까요? 톰보이 한번 해볼게요 톰보이? 네 톰보이 가겠습니다 전자담배.. 전자담배 아니야? 아닌가? 아니 독서실 담배 안돼요 야 이거 내일 기사 난다 전담 의대녀 권양대 에타 조심하세요 롤까지 한다고? 거의 매력대방출 롤 골드이야 심지어 와 골드 뭐야 이거 지훈아 지훈아 거의 약간 염을 먹는 거 지훈아 지훈아 빠르게 먹어야지 그래 김 빠르게 먹고 지훈아 깔끔하게 김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지훈아 공부해야지 그만 보고 어디 봐 지훈아 그래 교재 봐야지 이제 그래 그만 보고 얘 뭐야 먹방 지훈아 그만 먹고 이제 그래 야 그만 그만 보라고 카메라 그래 집중해야지 이제 카메라 그만 보고 아 참 불멸에 이순신 공부법 있었어? 정지경 씨 어떤 걸 준비하시죠? 하하 아니 왜 칼을 왜 너한테 쳤나봐 얘 이걸 세고 있어? 고교학점제라 바뀌어서 절평일 수도 있다 너 때는 황정... 황성주씨 뭐하고 있죠? 어떤 공부 중이시죠? 계속 뭐 선서를... 뭐하는 애야 얘 진짜 선서 연습하고 있네 야 너 성적 좋았나 보다 선서 그 전에 성적 좋은 애들 하는 거 아니야? 와! 야 3등! 그러니까 이거 공부 잘한 애들 해 아니 선서 좀 다른 거 같은데 선서가 많이? 대학생 선서하고 신입생 선서 vs 제수 선언 자 신입생 선서하고 제수 선언 네 이거는 제수 선언을 못 이길 거 같네요 네 아니 술게임 할 데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12시가 됐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줌 독서실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컨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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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셉